안녕하십니까 아메리카동이족TV 입니다. 세계 중국어의 자리는 없습니다. 중국어는 이 짝퉁 이에요. 한자를 분리를 해 가지고 음만 따 가지고 만든 짝퉁 입니다. 없어져야 될 언어입니다. 세계표준어는 고대 한국어입니다. 예를 들어서 한자. 우리 조상들이 여름하 여름하 이렇게 공부를 하죠. 여름하가 이게 지금 단어입니다. 옛날에는 이게 하나의 단어였어요. 자 여기에서 또 하여름 이라고 또 발음도 합니다. 앞과 뒤가 바뀌기도 합니다. 하는 카죠. 하여름 하여름 또는 여름하 자 세계 주요 나라들 이 지금 관로 친거 이거는 제가 m 을 넣은 겁니다. 여름할 때 m 을 넣은 겁니다. 이런거는 우즈벡스탄도 여즈 여즘 뒤르키에도 여즘 m 을 제가 넣었습니다. 넣으면 다 여름이 되요. 여름 여름 자 핀란드 는 웃기입니다. 하여름 입니다. 하셀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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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하셀름. 하. 하셀름. 하여름입니다. 하여름. 게르마. 네팔. 네팔. 네팔도 하. 하여름이. 하여름이. 게르미. 가름인데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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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 하. 하가 먼저 왔습니다. 하여름. 하여름이. 자 주. 하. 주. 여름. 이것도 제가 m 넣었습니다. 여름. 여름. 워림. 주. 워림. 주. 워림. 주. 워림. 주. 워림. 자 모든 그리스. 근대 그리스. 힌디. 포르투갈. 이것도 여름인데. 워랑. 여름. 워랑. 미얀마. 하여름입니다. 게르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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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름입니다. 하여름. 히브리어도 보십시오. 게. 하. 여기도 하여름입니다. 하얗짐. 이거는 m 제가 넣은거 아닙니다. 올래부터 있는겁니다. 올드 그리스. 케로슴 입니다. 케로. 이것도 하여름입니다. 케로슴. 이것도 m을 제가 넣었습니다. 케로슴입니다. 하여름. 페르시아도 타무즈. 자 그래서 방글라데시. 여름 하입니다. 여름 하. 게롬. 게롬 칼. 그리쇼 칼. 이거는 여름 합니다. 방글라데시. 자 이렇게 다. 여름 하. 하여름에 다 걸립니다. 폴란드. 여름인데. 혀가 좀 짧습니다. 라또. 여름. 라또. m을 제가 넣었습니다. 라또. 여름. 렛. 여름. 프랑스. 엣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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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입니다. 렛돔. 자 일본어. 나츠. 여름에서 왔습니다. 여름에서 떨어져 나간 단어입니다. 나츠. 나츠. 여름. 태국어는 그냥 한국어입니다 나론, 여름, 나론 자 아메리카의 라코타, 르 로케투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 로케투는 르크 발음이 들어가면서 이게 뭐 다른 다른 발음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걸 떨어뜨려 보면 락뚜 이겁니다 랏토입니다. 폴란드, 프랑스, 크로아티아, 일본하고 락뚜입니다 락뚜 블락뚜, 랏토, 맞잖아요 랏토입니다 랏토, 랏토 자 요 밑에 라코타, 요거 요거 블락하카, 이게 여름합니다 여름하 블락하카, 블락하카, 여름하 자 체로키, 캐나다, 믹맥, 빠사마가 디 말리센, 크하하 다 이렇게, 여름, 여름하입니다 여름하 자 그래서 이 근대 그리스어 보다 올드 그리스 옛날 그리스 발음이 지금 발음하고 우리 발음하고 비슷한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어딘가 네팔 저쪽에 힌디, 네팔, 알래스, 히말라야 어딘가에 사람들이 다 모여 살다가 몇만 년 전에 모여 살다가 그러면서 날이 좋아지고 해가 막 뜨고 이러면서 빙하가 녹아 내리고 하면서 이제 막 강물이 넘쳐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, 못 사는 땅 갈라지면서 이렇게 쫙 갈라진 겁니다 유럽으로 들어가고 북유럽으로 올라가고 아시아 쪽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한자를 우리 동위 조상들이 이렇게 하여름, 여름하 이렇게 만들어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유네스코의 한국식 한자 훈과음을 무형문화재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여기서 모든 단어가 이렇게 쫙쫙 뻗어 나간 겁니다